안녕하세요. 직무역전 중심 취업 컨설팅 센터 소한대의 임종아입니다. 오늘은 그 엔터테인먼트 쪽에 요즘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엔터테인먼트 직무에서 가장 엔터테인먼트 산업적인 그런 직무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려고 해요. 바로 ANR인데요. ANR이 뭐야 하시는 분들, 생소하신 분들도 굉장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티스트에 대한 어떤 음반 제작에 대한 총괄 기획을 하는 그런 업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면 아티스트에 대해서 총괄, 음반 기획을 하는 이 ANR 직무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NR은 컨텐츠 총괄 관리자, 실무 프로듀서, 제가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그 ANR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음반, 음악에 대한 얘기만 서두에 자꾸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거죠. 홈쇼핑에 MD가 있다면 엔터테인먼트에는 ANR이 있다.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다 안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다 안다는 건 앨범의 기획부터 앨범이 퍼블리싱 되어서 유통되는 마케팅까지를 총괄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 역량은 기획력, 상황 대처 능력, 트렌드의 성력, 그리고 음악적 지식. 그런데 음악적 지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ANR은 이제 실용음악을 전공을 안 해도 되냐? 안 해도 되겠죠. 그런데 실용음악과를 전공하신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실제 취업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실용음악을 전공하진 않았지만 저는 진짜 거의 아티스트에 대한 모든 걸 알고 있고 저 음악적 지식도 굉장히 뛰어난 편이고 저는 실제 제가 제작만 안 했지 기획력도 굉장히 뛰어나고 저는 음악을 듣는 귀도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지원하셔도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ANR은 기본적으로 전공을 했든, 비전공자든 음악적 지식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외국어 실력에 대해서 자꾸 얘기해서 외국어 능력이 막 출중하지 않으신 분들은 좀 의기소침해지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하지만 모든 엔터테인먼트 기획사들이 글로벌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어 역량이 굉장히 필수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ANR이 실제 직무를 함에 있어서 어떤 업무들을 하는지를 세분화해서 제가 크게 네 가지로 나눠봤는데 일단 서브 프로듀서의 개념입니다. 앨범이나 컨텐츠를 제작함에 있어서 참여를 하는데 그 참여가 밑에 걸 미리 말씀드리자면 곡 섭외 발굴, 컨셉 기획 이런 것부터 하는 거죠. 앨범을 제작함에 있어서 곡 섭외, 작곡가 섭외, 그리고 그 작곡가와 함께 컨셉 기획 그걸 실제로 앨범하고 녹음하고 그것에 대해서 스케줄 총괄 관리, 수익 관리 그리고 나중에 발매 후에 마케팅 기획 과제 대응 모든 걸 하는 직무다. 그럼 세부 업무를 좀 살펴볼게요. 그래서 저희 ANR을 PM이라고 제가 나름대로 한번 붙여봤어요. PM 같은 직무다. 실제로 한 음반에 대한 프로젝트 매니저다. 그래서 발매 확정 후 앨범의 형태를 기획해요. 정규냐, 미니냐 이런 것들 그리고 그 이번 앨범에 대한 컨셉 기획을 하죠. 이거는 초반 작업, 아티스트와 임원진분들, 실무자분들 이런 분들과 어떤 컨셉을 가질 건지 기획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곡 수집을 하는 거죠. 곡 수집을 쭉 해서 작곡가들을 추리고 작사가들을 추리고 해서 리스트를 확정하면 거기에 대해서 가수들이 연습을 하겠죠. 음악을 막 연습을 하고 이제 레코딩이 들어가는데 레코딩, 믹싱, 마스터링 하는 동안 그 만약에 이제 레코딩을 하는 녹음실이 우리 회사에 없다. 그러면 이제 그거 대여하는 거 대여해서 준비하는 거 그리고 그 대여금 정산까지도 ANR이 합니다. 딱 어떻게 보면 홈쇼핑 MD와 유사하죠. 그래서 이제 최종 컨펌을 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간에는 앨범에 수록된 고객 컨셉에 대해서 기획을 했다면 이제 녹음이 끝난 후에는 이 앨범이 발매되는 이 제작에 대한 컨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뮤직비디오는 어떻게 찍을지 자켓은 어떻게 할지 프로모션은 어떤 식으로 할지 마케팅은 어떤 식으로 할지 이런 컨셉을 다 구체화해서 그 각각에 맞는 스케줄링을 쭉 하는 거죠. 그래서 뮤직비디오를 이제 제작하고 기획하는 것 그리고 앨범 디자인에 참여도 하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다 나왔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저작권 등록 그러면서 이제 유통 준비를 하고 발매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작권 유통이나 이거는 퍼블리싱이라는 증거가 따로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어떤 소니라든지 멜론이라든지 이런 유통사들과 이제 협업을 해서 최종 이제 유통 발매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다양한 업무를 하죠. 그러니까 스케줄링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작곡가가 작곡을 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 부분에서 이 우리 가수가 여기서 고음을 이걸 낼 수 있을까요? 한 두 단계만 낮춰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정도의 디테일한 어떤 조율까지 ANR이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뭐 이래서 우리 가수는 뭐 레코딩을 할 때 좀 이런 식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디렉팅을 이런 것들까지 정말 딱 서브 프로듀서라는 개념이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보조자가 아 그냥 커피 타고 이런 보조의 개념이 아니라 그러니까 보조자의 개념일 수도 있겠지만 컨펌자의 개념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조를 하면서 최종 컨펌을 하면서 그러면서 아티스트와의 어떤 중간다리 역할도 하는 굉장히 까다로운 말만 들어도 까다로우시죠. 이런 직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들을 조금 더 나눠보면 작가 관리라는 걸 하는데 작가 섭외 및 관리, 곡 선정, 곡 컨셉 기획 및 디테일 조정 이런 것들이 디테일 조정 그다음에 곡 제작할 때 계속 관리 아티스트와 작가의 관계 조율 그리고 제작 비용 조정 그러니까 그 이제 홈쇼핑 임비를 자꾸 예로 드는데 홈쇼핑 임비도 이제 협력업체와 굉장히 이제 그런 딜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겠죠. 수수료라는 거라든지 이제 제작 물량이라든지 제작 단가라든지 영업이익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 조정을 하는데 협업이 많은 직무들에 보통 여러분께서 어필을 하실 때 아 저는 단점이 거절을 잘 못하는 겁니다. 그만큼 저 성격이 부드럽고 좋아요. 뭐 이런 식으로 어필을 많이 하셨겠죠. 근데 이 ANR 직무는 물론 예의 없이 아 싫어요. 이러면 당연히 안 되겠지만 굉장히 설득력이 중요하다. 조율 능력이 중요하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협업 및 수용적인 그런 역량보다 설득력이 더 필요한 직무다. 네. 굉장히 어려운 직무죠. 그 다음에 이제 활동관리 쪽을 잘 이제 좀 세부적으로 더 설명드리면 온오프라인 프로모션 그러면 프로모션을 담당하는 업체와 어떤 콜라보레이션도 합니다. 그리고 마케팅 컨텐츠를 제작하는데 뭐 정말 단순한 예로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안무 연습 영상 이런 거 이제 뭐 그런 홈페이지나 SNS에 굉장히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런 것들 뭐 제작에도 기획을 하고 관여를 하고 언제 어떻게 그런 것들을 스케줄링 할지 이런 것도 하고 아티스트 일정 관리도 하고 곡 제작 일정 및 곡 제작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비용 조정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인터내셔널 ANR이라는 직무를 채용 공고를 보신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굉장히 가고 싶어 하시는 여러 기업 중에 SM에만 있는 직무인데 보통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작곡과 우리나라의 작사가들 물론 작사는 우리나라가 진행을 하겠죠. 작가들과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겠죠. 그런데 심지어 이제 뭐 해외에 작곡가들을 섭외하고 싶다 할 때는 예를 들면 소니 뮤직스 한국지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들면 소니 뮤직 한국지사에 이제 거기에 컨택을 해서 거기에 이제 소속되어 있는 소니 뮤직 해외지사든 어디에든 소속되어 있는 작곡가들을 그들을 통해서 섭외를 해서 뭐 같이 작업을 하고 이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엔터테인먼트 기획사들은 그런 형태로 이제 뭐 외국의 작곡가들을 섭외를 하고 하는데 그 SM 같은 경우에는 해외 작가들을 직접 섭외를 합니다. 그래서 그 작가의 퍼블리셔와 직접적으로 조율을 해서 그들의 어떤 이제 섭외와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하고 그리고 뭐 수급이라든지 크레딧 지분 이런 것들도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는 거죠. 뭐 왜 그런 귀찮은 작업을 하냐 그게 이제 아무래도 조금 더 그 다이렉트로 접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노력을 굉장히 한다라는 건 작곡가 등의 이제 작가에 대한 섭외를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그거에 대한 전문성과 시스템화가 굉장히 탄탄하게 잘 되어 있다. 그리고 그런 거죠. 또 추가적으로 그 이게 이제 SM만의 어떤 특징이 캠프를 합니다. 캠프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섭외한 작곡가가 있으면 그 작곡가들과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이제 영상통화를 하거나 뭐 아니면 이제 스카이프를 하면서 좀 의견 조율을 하잖아요. 보통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아예 그냥 한국으로 모셔오셔서 죽음의 지옥 캠프를 하면서 예를 들면 열흘이면 열흘 한 달이면 한 달 동안 곡 작업을 다 끝내는 거죠. 그럼 그동안 이제 ANR 분들도 해외 ANR 뭐 이제 섭외자 이런 분들도 오겠지만 그 아티스트 담당 ANR이라든지 뭐 아티스트 담당 뭐 여러 뭐 이제 분들이 와가지고 수시로 같이 곡을 듣고 아 이거 별로다 이거 좋다 뭐 이런 의사소통들을 좀 더 활발하게 하고 아티스트도 직접 참여를 하겠죠.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한다는 거죠. 굉장히 시스템화가 되어 있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 인터내셔널 ANR의 직무를 제가 곡 벤더다라고 제 나름대로 이제 지어봤어요. 이름을.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작곡가를 섭외해서 좋은 곡을 만들잖아요. 그걸 직접 유통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가수를 위해서 곡을 만들기도 하죠. 뭐 예를 들면 뭐 우리 보아를 위해서 만들었어. 이런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좋은 곡들을 쭉 모아놓고 그걸 이제 국내 음반 시장에 유통을 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해외 작가 몇 프로, 해외 퍼블리셔 몇 프로, 우리 기획사 몇 프로 해서 이제 그 지분률을 가지고 이제 이 다른 기획사에 판다든지 이런 것들도 하는 거죠. 완전 벤더. 제작에도 참여하고 유통에도 참여하고 섭외하는 것도 그러니까 실제 바이어 미팅 이런 거에서 이제 설득도 하고 하잖아요. 벤더들이. 그런 거를 모두 하는 굉장히 재미있는 직무다. 선호 전공은 그래서 실용음악을 전공을 하셔야 되고 외국어를 잘 하시는 게 아주 중요하다. 그리고 경영학을 전공하셔도 되는데 음악적 조회가 굉장히 깊어야 된다.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제작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ANR에 있어서는 포트폴리오가 유의미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ANR 직무는 실제 내가 섭외에 대한 영업력, 설득력도 필요하겠지만 이 아티스트에게 이런 상황에서 이런 작곡가가 필요할 것 같아. 혹은 내가 작곡가까지는 모르더라도 이 상황에서 이런 기획이 필요해. 이 아티스트의 다음 음반은 이런 기획이어야 해. 라는 것들이 여러분이 그냥 말로 하기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포트폴리오 만들어가셔서 착착 넘기면서 이런 컨셉에 이런 이런 건데 이런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를 들면 뭐 제가 너무 올드해서 이런 예밖에 못 듣는데 뭐 이효리인데 힙합적인 걸 해서 뭐 이런 컨셉을 가지고 이런 작곡가를 섭외해서 이런 음반을 만들게 다음 컨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 치치치치치 뱅뱅을 생각하고 지금 한 예시예요. 제가 이렇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내가 다른 사람과 차별화가 되는 데 있어서 포트폴리오도 한 가지 수단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 ANR을 할 때 대부분의 말씀하시는 것들이 저는 음악을 항상 좋아하고 즐겨 듣고 제 나름대로 음악을 항상 국내 음반 시장을 제 나름대로 항상 분석하면서 지내왔어요. 라는 건 모두가 말씀하시거든요. 얼마나 분석을 잘했고 얼마나 기획력이 있는지 저는 이런 생각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터무니없는 기획 터무니없다는 게 여러분의 기획력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잊지도 않은 과제에 대한 기획도 저는 굉장히 신입으로서의 당찬 포부와 적극성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께서 정말로 나는 여기에 들어가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사실 경영학과를 전공하신 정말 영업이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쪽 지원하시는 삼성전자, LG전자 이런 데 지원하시는 분들은 기업 분석을 굉장히 많이 하고 매출 분석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상대적으로 이 엔터 기획 쪽은 약간 아티스틱한 느낌들이 지원자분들에게도 이 회사 자체도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분석을 조금 덜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한 아티스트에 대해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혹은 내가 관심 없어도 가장 핫한 이 아티스트에 대해서 이 기획이 있을 때 사람들의 관심도가 이랬고 매출이 이랬고 이런 것들 굉장히 유명한 엔터 블로그 뭐 이런 데 가면 충분히 전 자료가 다 나와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대중음악에 대한 분석들은 굉장히 여러 이제 뭐 매거진이나 이런 데서 심도 있게 다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주식하시는 분들이 엔터 쪽 주식도 많이 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쪽에 대한 분석도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런 걸 통해서 아 제가 기획을 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아이디어나 창의성 어떤 감각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기획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매출 데이터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매출 데이터에 대한 분석 자료를 함께 여러분께서 분석해서 면접에서 어필하시거나 그런 포트폴리오를 만드신다면 전 그게 더 차별화된다고 보거든요. 어쨌든 이 회사라는 건 이익을 내기 위해서고 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매출을 극대화하기를 원하는 어떻게 보면 ANR에서 이제 제작 단가를 낮추는 건 그거 실무적인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조금 더 이 사람의 기획력을 보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준비를 여러분께서 해가시면 정말로 차별화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에 우리 회사의 수익을 가져다 줄 사람이 누구인가 이게 결국에는 뽑고자 하는 자의 핵심이거든요. 그런 걸 잘할 수 있는 사람 중에 협업 능력이 있고 조율 능력이 있는 자 이거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그런 것들을 잘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필요 스킬을 구체적으로 좀 더 알아보면 앨범 컨셉을 도출하는 그런 역량 그러니까 트렌드 캐치를 저는 잘해요. 최근 음반 트렌드는 이런 것 같아요. BTS가 성장한 뒤로 이런 컨셉들이 이게 아니라 케이스 스터디를 저는 구체화하셔서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거예요. 한 아티스트에 대해서 컨셉적인 부분도 여러분께서 트렌드 캐치를 하시지만 거기에는 숫자적인 실적도 같이 분석이 돼야 된다. 그리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야 되는데 부가가치라는 건 기업에서 말하는 가치는 예술성이 아니라 수익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수익을 많이 창출할 수 있는 어떤 꼭 우리나라가 됐든 해외가 됐든 어떤 아티스트가 이런 식으로 방향성을 틀었더니 부가가치가 창출됐던 사례 이런 것들을 여러분께서 근거자료로 많이 이제 그런 것들을 분석해 두셨다가 그런 이야기들을 좀 면접에서 많이 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어떤 이제 산업 분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나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실 때 조율 기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섭외 진행 과정 조율 이런 걸 할 때 협업을 했는데 얘랑 얘랑 싸우는 걸 화해시켰어요. 이런 것도 좋아요. 근데 중요한 건 굉장히 적극적인 자세 내가 뭘 설득해서 하게끔 만들었다라는 그런 협업에 대한 경험들을 많이 어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저는 협업을 많이 했어요. 이런 게 아니라 내가 꼭 어떤 단체에서 장을 하진 않았더라도 내가 누군가를 설득해서 뭘 하게 만들었던 그런 사례들을 많이 어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동아리 주점이든 뭐든 하는 와정에서 가격을 조율해봤던 경험이 있으면 그게 굉장히 좋겠죠. 그리고 이제 지원 동기 굉장히 어려워 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지원 동기가 이 ANR 직무에서 이 회사가 나는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실 때 이 회사가 이 지금 음반 시장의 시점과 뭐가 다른지를 어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YG 지원 동기가 빅뱅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팬클럽이었으면 취업이 안 됩니다. 저는 이 맥락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빅뱅이 좋으면 빅뱅 팬클럽을 하면 돼요. 물론 빅뱅이 좋아서 YG에서 일을 더 잘할 수 있겠지만 그건 논리상 당연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회사가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성 이 회사가 지금 현재 새롭게 나아가고자 하는 어떤 실험과 시도들이 나는 좋아요여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일례로 빅뱅이 언제 이거 했는데 이거 진짜 기똥 찼었어요. 면 괜찮은데 빅뱅이 너무 좋아서라는 건 회사의 컨셉과는 맞지 않다. 그러면 내가 ANR을 하실 때 ANR을 지원하실 때 지원 동기를 구체화시킬 수 있고 탄탄하게 만들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흐름 중에 하나는 나는 특정 아티스트가 내 컨셉과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과 굉장히 잘 맞아요가 답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회사 지원 동기는 아티스트와 동일시 되면 안 된다. 기본적으로 이 회사가 마음에 들여야 된다. 그런데 특히 내가 좋아하는 아티스트에 대한 컨셉을 말씀하실 때에는 그 아티스트의 레퍼런스를 쭉 비교 분석하실 필요가 있다. 이 아티스트가 처음엔 이랬는데 이런 컨셉으로 변화됐고 그게 이런 것들의 시너지를 낳았고 이때는 좀 주춤했는데 다시 이런 컨셉으로 변화해서 이렇게 되고 이런 레퍼런스들이 굉장히 제가 주의깊게 봤습니다. 이런 식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빅뱅이 좋은 게 아니라 빅뱅의 음반 작업물이 좋아야 된다. 그리고 빅뱅의 음반 작업물이 좋으려면 장르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가야겠지만 여러 컨셉과 기획, 의도가 분명하게 분석이 돼야 되고 자신의 강점이 저는 항상 음악 시장을 분석했기 때문에 저를 뽑아주세요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가 굉장히 미친듯이 잘 이해하고 있는 장르는 이거다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필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극단적인 예를 들을게요. 전 민요를 진짜 좋아하고 전 민요를 진짜 잘 알아요. 우리 회사는 민요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국악방송으로 가세요.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 깊이 있게 한 음악 분야를 미친듯이 깊이 있게 알았다는 건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전체적인 어느 정도의 깊이가 있다는 걸 보장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꼭 이게 정말 제가 민요는 너무 극단적인 예를 들었습니다만 이게 우리 회사가 지금 당장 하고자 하는 건 아닐 수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런데 이 와중에 이거 하나 되게 잘 이쪽으로 조회가 깊으신 분이구만 이렇게 하지 지금 우리가 내려는 발매 컨셉이랑 달라 이렇게 해서 떨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어쨌든 내가 정말 깊이 있는 분야 내가 정말 잘하는 거 이 분야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강하게 어필이 돼야 된다. 그 다음이 이제 직부각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실 때 전공 지식이나 음악적 관심이 있으면 좋겠지만 설득력, 적극성, 협업 능력 이런 것들 적극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나서서 먼저 기획하고 앞서서 생각하고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미리 있을 리스크를 예측한 뒤 행동하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협업 경험에서 녹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협업해서 협동해서 잘했어요. 우리 쪽 1등, 우리 쪽 공모전 1등 이게 아니라 내가 리스크를 미리 분석하고 다각도로 이게 장점과 단점이 뭐가 있을지 그건 어떻게 해결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 생각해봤고 해결책을 실제로 냈고 이 해결책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경험들이 많이 어필이 돼야 한다. 이게 실제로 이 직무에서 하는 업무들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ANR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선호를 하시죠.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도 해요. 그러니까 ANR이 더 멋있어 보이고 ANR이 더 뭔가 엔터의 꽃 같아서 저는 ANR에 도전하겠습니다. 저는 이거 정말 좋은데 만약에 내가 음악적 조회가 굉장히 깊지 않고 혹은 난 음악적 전공을 안 했는데 그렇다고 내가 정말 실용음악 전공한 분들을 뛰어넘는 어떤 음악적인 지식과 재능이 있지 않아. 그러면 전 매니지먼트 쪽이나 신인 발굴이나 이쪽으로 지원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매니지먼트가 매니저 채용이랑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매니지먼트라는 건 정말 ANR이 조금 더 곡 쪽에 치우쳐 있다면 매니지먼트는 이 아티스트가 정말 적합할 잘 키워나갈 수 있을 만한 레퍼런스를 매니지먼트 하는 거기 때문에 그쪽으로 여러분이 지원을 하셔서 그러니까 음악적 조회가 미친 듯이 깊지는 않지만 엔터테인먼트적으로 잘할 수 있는 일말의 지식과 그리고 저변의 어떤 나의 강점들이 있다. 이러면 저는 매니지먼트 쪽에 더 맞을 수 있고 합격이 더 잘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거를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난 이게 정말 하고 싶고 여기에 대한 준비가 잘 되어 있는 분들은 이렇게 지원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이 스스로가 잘 아실 것 같아요. 내가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들을 고민해 보시고 내가 정말 지원을 하실 때는 제가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굉장히 매출이나 이런 것들을 잘 분석하시고 그때그때 동향을 잘 파악하셔라. 그리고 그런 것들은 블로그나 그런 것들에 굉장히 굉장히 딥하게 잘 분석된 자료들이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들을 참고하셔서 잘 준비하셔서 여러분이 꿈에 그리시던 직무를 꼭 잘 성공하셔서 승승장구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